누가 진짜 국회의원인가? 4.15 총선을 맞아서 2주년을 맞아서 추정치입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누가 진짜 국회의원인가? 누가 가짜 국회의원인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 착실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국회의원인가? 누가 진짜 국회의원인가? 누가 가짜 국회의원인가? 한번 보시죠. 누가 진짜 국회의원인가?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많은 세상다른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추정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동갑, 종로, 영등포을, 은평을의 추정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1번은 서울 성동갑입니다. 진수희 국회의원이 50.3%대 45.0%로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익표 씨가 지금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씨는 3선 의원입니다. 19대, 20대, 21대, 서울중구 성동갑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구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지역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의 사전투표수는 55,468표입니다. 당일투표수는 75,732표입니다. 성동구의 총투표자 수는 13만 1,200명입니다. 사전투표 비율은 42.3%입니다. 당일투표 비율은 57.7%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중에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의 분의 2번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당일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는 107.1%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진수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107.1표를 받고 그다음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희 국회의원이 이긴 겁니다. 107.1%로. 여러분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는 엄청난 표수로 진수희 후보가 패배합니다. 당일투표에서 승리했던 진수희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패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에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관내 사전투표가 178%가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수희 씨 후보가 100표를 얻는 사이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8표를 얻은 겁니다. 다음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진수희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홍익표 후보가 182표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 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이 훨씬 심했습니다. 정확하게 182대 178이 관외 사전투표 대 관내 사전투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성동구에는 동수가 여러분들 13개가 있습니다. 동미태 제1투표 제2투표 제3투표 수를 더하게 되면 모두 65개의 여러분 투표소가 나옵니다. 모든 투표소 65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 승리합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도 여러분들 100% 승리한 것을 따릅니다. 65대 제로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중구 성동구에 있는 65개의 투표소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 승리하고 진수희 후보가 100% 패배했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지. 뭘 했냐?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제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을 당일 투표에서는 진수희 후보가 이긴 것을 사전투표에서 홍익표 후보가 대승하는, 압도적으로 우승한 것을 교차투표라고 합니다. 교차투표는 일종의 조작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표를 추정해봤습니다. 추정해보니까 1만 3,500표를 조작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홍익표 후보는 이 기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기존에는 홍익표 후보가 7만 387표를 얻고 진수희 후보가 5만 3,107표를 얻었습니다. 두 개를 빼게 되면 얼추 1만 7,000표 정도로 홍익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교차투표 수,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수를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홍익표 후보에서 교차투표 수를 가지고 뺍니다. 1만 3,500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를 빼고 그다음 진수희 후보에게서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조작을 20%를 했으면 플러스 10%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더해 주고 마이너스 10%를 미래통합당 후보에 빼주는 것 꼭 같습니다. 1만 3,500표를 홍익표 후보에서 빼주고 1만 3,500표를 누구에게 더해 줍니까? 예, 진수희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7만표 대 5만 3,000표는 어떻게 바뀌냐? 홍익표 후보가 5만 6,887표로 내려앉고 진수희 후보가 6만 6,607표로 이기는 겁니다. 1만표 차이로 진수희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서울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가운데 가짜가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에 우글우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겁니다. 기존의 당선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진수희 씨는 뭐죠? 변경하게 되면 조작된 것을 수정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바로 한독자가 교차투표수를 교차투표수 조작투표수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가정하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수정투표에서 조작된 투표지수 이른바 교차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교차투표수를 교정해 주니까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은 홍익표 7만표 대 진수희 5만3천표가 조작된 표수를 교정하니까 5만6천표 대 6만6천607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붉은색은 진수희가 승리한 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놓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밀한 그런 검토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당일 투표를 정상투표로 가정하고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교차투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1만3천5백표가 곱하기 2가 총조작이 됐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만3천5백표의 두 배를 빼주고 더해주고 교정하니까 결국은 순위가 바뀌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격정지였던 바로 이낙연과 황교안의 대결구도입니다. 국난 극복 종로 도약 힘내라 종로 바뀌어야 산다 이렇게 황교안 후보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패배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수에 몰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곳이 바로 이낙연과 황교안이 대결했던 종로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음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순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사전투표수는 4만6천6백30표 사전투표가 참 높네요. 거의 49%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사전투표수가 높다는 것은 조작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로구에는 4만8천6백9표가 당일 투표였습니다. 51%입니다. 그리고 특히 4.15 총선에서 종로구는 심하게 조작했던 반드시 황교안을 떨어뜨리고 이낙연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업무가 실행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107.5매를 얻는 동안에 이낙연 후보가 100매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황교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204.6%가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뭘 하는 거 아니까 황교안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4.6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204.2표를 얻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종로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삼청동 효자동 무선동 17개 있습니다. 모든 동에 속하는 제1투표소 제2투표 제3투표를 다 하면 모든 투표소가 60개가 나옵니다. 60개 전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한 것을 뜻합니다. 미친 짓이 일어난 겁니다. 통계적으로 조작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짓을 바로 4.15 총선에서 서울시의 종로구에서 그 짓을 저지른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단 한 곳도 광내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4.15 총선 서울시 종로구 사전투표가 100% 이름들 조작이 됐고 1000%가 조작이 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미친 짓을 하고 권력을 도덕질한 겁니다. 내란을 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과정하고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비정상적으로 계산과정해서 뽑아낸 교차투표수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수는 1만 4,498표입니다. 1만 4,498표 곱하기 2가 총조작표수입니다. 종로구에서. 그래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기존 이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병원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나오는 표수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5만 4,902표로 승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병원에 발표입니다. 이 황교안 후보는 3만 7,594표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사전투표수 교차표수를 가지고 정감을 시도했습니다. 수정을 해 줬습니다. 진짜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조작된 표수인 1만 4,498표를 빼주니까 진짜 투표수가 얼마로 추정되는가 하니까 4만 404표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여러분입니까? 빼앗긴 표를 더해 주니까 1만 4,498표를 더해 주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5만 2,092표가 나온 겁니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황교안 후보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당선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우글루글루글루글루글루글루글루글한 겁니다.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하태경과 이준석과 한기호는 부정선거 없다고 야단법석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종로구의 모든 구에서 사전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기고 황교안이 패배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 추정치는 앞으로 좀 더 정교한 방식에서 검증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이 추정치는 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황교안을 미고 사전투표에서는 종로구 같은 구민들이 압도적으로 이낙연을 미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현대 통계학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입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들은 또 한 번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버튼만 누르면 다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일반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두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걱정 안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항상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586 운동권들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그들은 뇌란죄를 범한 겁니다. 그들은 뇌란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법을 도구로 삼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개자식처럼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출마한 서울 영등포으로도 무자비한 조작을 했습니다. 방송인 출신 기호 방용찬 후보가 50.2%에 44.3%로 패배했습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심지어 어떤 조작질을 했느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자체까지 손을 댄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꺼집어내서 다시 그게 그냥 쑤셔넣은 겁니다. 그런 짓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데 뭔가 봉인지를 붙은 것이 그게 완전히 옛날과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 김민석 후보와 박용성 후보의 대결을 여러분 일찍부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8월 30일 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4.15 총선거 관련돼서 인천연수월, 두 번째가 영등포을, 양산을, 세 번째가 영등포을 재검표일 겁니다. 김민석 똥줄 탄다. 부정선거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테이프 붙은 투표자가 나왔죠. 테이프 붙은 투표자가 나왔습니다. 투표지를 테이프를 붙여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통과를 하는 동안. 법원의 증거보전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것을 내버리고 뭡니까? 소각해버리고 안에다 뭐 집어넣은 겁니까?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짜표를 집어넣는 가운데서 QR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가짜표 문제가 발생하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테이프 붙은 투표지. 본드를 제거하다가 떨어진 것 같다. 찢어진 투표지.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등포에서 나왔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재검표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투표자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 8월 30일 날 영등포 재검표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조작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조작질의 실상입니다. 수번 순서 네번째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어리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수는 39,478표입니다. 당일투표수는 55,332표입니다. 총투표수는 영등포의 투표에 참가한 수는 94,807표입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1.6% 당일투표는 58.4%입니다. 종로 후보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래통합당에 박용찬 후보가 잘 싸웠는지 박용찬 후보가 100표를 받는 동안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8.4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상당히 당일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크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전투표를 얼마나 쑤셔 박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박용찬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민석 후보가 157표를 얻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압승하고 사전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하는 전형적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김민석 후보가 174.9표를 얻은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용찬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압승하고 김민석 후보는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전형적인 교차투표, 전형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울의 동수가 9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 다 합치면 64개 투표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전투표 조작은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합산해서 동이 나오고 동을 다 합쳐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영등포울이 나오고 영등포를 다 합쳐서 서울시가 나오고 서울시를 다 합친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4표대 제로표가 나온 겁니다. 64군데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릴리님은 뭐 이제 왔으라도 앞으로 봐야죠. 뭐 이제 왔으라도 앞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옛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옛날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옛날 짓을 지금도 계속하니까. 64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조작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투표를 정상으로 하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교차투표를 계산해 보니까 교차표수가 1만 360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작된 표수는 곱하기 2입니다. 2만 720표 정도 다 나온 거죠. 2만 7천이 아니고 2만 720표 정도 다 나온 겁니다. 총 조작표수는 교차표수의 2배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김민석 후보는 4만 7천표를 얻고 박용찬 후보는 4만 1천표를 얻었습니다. 한 6천표 정도 차이로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차표수,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교정을 해 줍니다. 김민석이 부당하게 받았던 것을 빼줍니다. 빼기 1만 360표. 박용찬에게 부당하게 뺐겠던 것을 더해 줍니다. 1만 360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김민석은 최종이 진짜 득표수로 추계치를 구하게 되면 김민석은 3만 6천 7백 15표, 박용찬은 5만 1천 8백 97표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1만 7천표 정도 더 얻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기존에는 김민석이었지만 변경을 하게 되면 박용찬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숨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차표수라는 것은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당일 투표와 다른 교차투표가 발생하는 그런 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교차표수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위조된 투표지수로 가정하고 총투표지 조작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1을 수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투표자, 가짜 국회의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다음번에는 언평언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추계치가 되면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5대 공직선거 모두에 손을 댔습니다. 5대 공직선거에 이것은 내란입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 바로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여의아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가지고 테러를 범한 사건이 4.15 부정선거였고 2018년 6.23 지방선거였고 2017년 3.9 대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 박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